대한민국에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산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전의 시간이 오래 지나 이산가족들은 고향 땅의 흙냄체도 맡아보고 죽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고향 땅의 추억들, 두고 온 가족들, 형제, 자매와 얼굴과 얼굴 마주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뉴스를 보며 가슴 한구석 아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 수도 없고 페르시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조상들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고국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벅찬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해 보였던 느해미아에게 물심 양면으로 유다로 가는 길을 열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었고 성벽 재건을 위한 제목들을 제공하는 듯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국에서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귀공작과 다양한 수법으로 성벽 중간의 역사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느해미아 2장에서 느해미아가 재건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자 호른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순을 흥황하게 하려 왔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거들기 시작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왕을 배반하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삼발락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느해미아 4장 1절 2절입니다. 약해빠진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것도 하루 만에 불탄 돌 흙더미에서 돌을 꺼내서 만들겠다고? 웃기지 마라고 말합니다. 도비아가 비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돌로 만든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성경에서 여우는 참 교활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여우가 한 번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폐해집니다. 사사기에서도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서로 비끌어 매고 두 꼬리의 맨 사이에 횃불을 껴서 그 회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곡식뿐 아니라 배제하는 곡식과 포도동굴과 올리브 나뭇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순란미 여우는 왕가의 사랑을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종종 포도원 중지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무려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갈아먹거나 해치기 때문입니다. 에스게 13장 4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가리켜 여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돌로 만들었지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로 조롱하는 도비야. 엎친 듯 어치격으로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모여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니 우리 모두 함께 가서 그것을 치고 어지럽게 만드십시다. 니에미아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변을 재건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외적인 방해 공작과 내부적인 위축이 함께 나타납니다.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이 흙무덕이나 아직도 많아 집 나르는 자가 힘이 빠져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1절 원수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12절 유다인들이 열 번이나 느에미아와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와서 도와줘야 한다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좌절로 성벽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백성을 격려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대적들에게 알려졌고 백성은 다시 성에 돌아와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축위를 한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자기 부하들도 절반은 공사에 동참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가방패와 활을 갖추어 무리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관리들은 성병을 짓는 백성 뒤에 서서 보초를 섰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사람과 짐을 다루는 사람도 병기를 갖춘 채 일했습니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팔로 신원을 보내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이 즉시 와서 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 밖에 사는 백성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종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면서 경계 근무를 서게 합니다. 니에미아도 부하들과 함께 경계 근무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벽 건축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벽 건축을 방해한 대적들의 음모를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15절에 말합니다. 기회를 틈타서 예루살렘 공사 현장을 급습해 사람들을 죽이고 성벽을 다시 훼손하고자 했던 대적의 꾀는 무기를 들고 방비해 나선 유다 사람들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적의 의도가 좌절된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대화 32장 8절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이 파리오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을 알고 간구할 때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승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느에미아처럼 수시로 간구하여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유다 백성은 대적의 위험 속에서도 승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공동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느에미아와 백성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과연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인 느에미아는 백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부하들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틀때까지 창을 잡았고 지도자들에게 종자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도록 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취하는 일들 자신도 감당했습니다. 형제들, 종자들, 그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습니다. 느에미아는 말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소 실천하고 본을 보인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느에미아가 본을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전재건이 유다 백성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면 성벽 재건은 유다 백성의 삶을 온전케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유다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린 일이었고 느에미아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도 동일하게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백성을 섬겼다는 5장 14절의 고백을 통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느에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발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무기를 놓는 순간 늘 적의 표적이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성을 쌓고 짐을 나르고 보초를 서고 백성을 보호하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일들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신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지막 한계에 줄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세워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사명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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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